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 뚱뚱 탱탱한 뚱대창 소대창구이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소대창은 거친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구워주면 씹는 순간 고소한 육즙이 입안 가득 고소한 풍미가 1푼인 소대창이 됩니다 기름이 고소할 수밖에 씹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 좋은 부드러움 거친 바삭 안은 몽글몽글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함께 먹으면 맛있는 새콤달콤 부추무침이랑 식감 대박 버섯 모든 구이까지 오늘 완전 뚱뚱 탱탱한 뚱대창 소대창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찜싶은 조금만 더 먹겠습니다 오늘의 하루는 다리에 적당한 마rus 맛있다 조합 Swiss 소자를 만들어 먹기 전선 다시 썰어보겠습니다 추워 후추 바삭바삭 바삭한 초콜릿 네, 고춧가루 치즈소스 바나나나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날은 하루 종일 가다가 탕후루가 너무 맛있을때 맛있다 이 날은 뼈에 찍어 먹게되어 오늘 계속 드려서 오늘 나의 날이 그라마 너희가 아주 좋아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마지막은 마지막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게 먹으면 그냥 밥을 먹으면 더 잘 먹어요 그래도 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는 다이어트에 찍은 게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매우 패턴 매우 패턴 이쁘다 맵다 뱀 너무 맛있어 후추 우유 제품이 진짜 맛있다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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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이리와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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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탄산수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